17게이밍도 일단 투척몰이 많아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. 자 이거 밀면서 갑니다. 대담한데요 진짜. 대세를 가져가려면 결국엔 이 위치다라는 건가요? 자 들어와서 오오. 블루존도. 아이 진짜 투척 부자니까요. 다 던져주고 있어요. 한 방지 안 걸리고 있습니다. 여기도 블루존. 두 개 뿌려놓고 저쪽에는 깔끔하다는 걸 인지한 다음에 또 파고들고. 근데 이쪽으로 캐노베르스가 가면 저는 결국에 치킨 해주는 건 패트릭 로드가 될 것 같아요. 패트릭 로드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. 이 아레나를 정리하는 데 성공하고 있거든요 지금. 그리고 17게이밍이 오늘은 다릅니다. 무척이나 중요한 타이밍이 열렸는데요. 와 이에서 밀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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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명이. 어. 일단 시간이 있어요. 자 밍 선수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클. 자 여기서 제아정비자 한 명. 와 이거. 가둬두고. 이 아레나가 정리가 되니까 그냥 캐노베르스가 나와 버린다. 또 중요한 건 솔로지를 남겨두고 나왔습니다. 무게 배분을 이렇게 바꾸나요? 지금 방향을 바로 바꾸고 있어요. 미친 판단 보여주고 있어요. 눈 다 가려버리고 딴집으로 그냥 도망가버렸어요. 슈타. 유타. 와 휘났어. 자 여기는 밍 밍까지. 자 이것도 위험해요. 이것도 위험해요. 자 정확하게 들어갑니까. 어떻게 차를 감겼습니다. 타이콘 이마스가. 와. 그냥 찍어버리니까. 말이 안 되네. 체중이 동기. 자 지금 바로 들어가면서 이번에도. 타이콘 다 잡아요 그냥. 난리 났습니다 지금. 다 물어가요. 자 분위기는 몰아가고 있어요. 보이는 거 다 물고 있어요 그냥. 지금 다 물죠. 그냥 셔우가 정보를 넘겨줬습니다. 이번에는 보았지만 팀에게 좋은 정보를 넘겨줬어요. 이쪽은 안 된다 얘들아. 이거는 90% 이상 승리가 넘어간 것 같군요. 다 물어뜯고 있습니다 지금. 한번 나와봐라. 이거 잡을 것 같아요. 힘 싸움에서. 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죠. 네. 지금 엎드려서. 엎드려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. 눈에 티면 다 물어. 자 여기도 물러가자. 손발도 안 되는 쩌트려. 물고 물리고. 히마스. 안 돼요 안 돼요. 지금 다 물어요. 자 남은 선수 하나. 여기 물러가자. 미쳤습니다. 캐례베로스 E 스포츠. 지옥에서 돌아온 지옥견들이 싹 다 물어 뜯고 있습니다.